1. 탑스타뉴스 김성희 기자,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8월 31일 토요일 종합시청률 1위는 임수양, 지연호 주연 KBS 투미녀와 순정남이다. 임수양, 지연호 주연 KBS 투미녀와 순정남은 307만 2천명이 시청자에 가구 시청률은 18.3%로 발표됐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9만 6천명 감소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100% 하락했다. 2위 장나라, 남지연, 김준한, 피오, 주연 SBS 구파트너의 추정 시청자 수는 272만 7천명, 가구 시청률은 15.4%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74만 6천명 감소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1.800% 하락했다. 3위 정혜인, 정소민, 김지은, 윤지훈 주연 TVN 엄마 친구 아들은 133만 4천명이 시청자에 가구 시청률은 4.76%로 발표됐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9만 1천명 증가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484% 상승했다. 4위 KBS2 브루일 명곡의 추정 시청자 수는 105만 8천명, 가구 시청률은 6.2%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7만 9천명 증가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600% 상승했다. 5위 KBS2 살림하는 남자들은 98만 7천명이 시청자에 가구 시청률은 5.7%로 발표됐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5만 명 감소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500% 하락했다. 6위 KBS1 KBS9 신유스의 추정 시청자 수는 91만 2천명, 가구 시청률은 5.2%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3만 명 감소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200% 하락했다. 7위 SBS 금토드라마 구파트너 여는 호라살과로 재닫는 호라살과로 은 88만 8천명이 시청자에 가구 시청률은 5%로 발표됐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4만 8천명 감소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1.000% 하락했다. 8위 KBS1 특파원 보고세계는 지금의 추정 시청자 수는 83만 6천명, 가구 시청률은 4.7%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5만 5천명 증가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400% 상승했다. 9위 MBC 질문들은 80만 9천명이 시청자에 가구 시청률은 4.7%로 발표됐다. 10위 MBC MBC 뉴스데스크의 추정 시청자 수는 79만 5천명, 가구 시청률은 4.5%다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3만 9천명 감소했다. 또한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200% 하락했다. 이후 순위는 다음과 같다. 11위 지진이, 김지수, 손나은, 최민호, 윤산아 주연 JTBC 가족 엑스멜로, 시청자 수 76만 3천명, 가구 시청률 3.345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보합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164% 상승. 12위 TV엔 놀라운 토요일에는 신대륙개 청년은 호라살과로 본닿는 호라살과로, 시청자 수 75만 9천명, 가구 시청률 2.473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8만 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104% 하락. 13위 변요한, 고준, 고보결, 김보라, 주연 MBC 백설공주에게 죽음을, 블랙아우트, 시청자 수 75만 2천명, 가구 시청률 4.8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9만 4천명 증가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400% 상승. 14위 MBC 전지적 창견시점, 시청자 수 71만 5천명, 가구 시청률 3.8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천명 증가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500% 상승. 15위 KBS1 걸어서 세계 속으로, 시청자 수 71만 1천명, 가구 시청률 4.6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8만 7천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동률. 16위 MBC 놀면 뭐하니, 시청자 수 68만 6천명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6천명 증가. 17위 KBS1 동네 한바퀴, 시청자 수 68만 명, 가구 시청률 3.9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4만 8천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800% 하락. 18위 MBC 나혼자 산다 스페셜, 시청자 수 65만 7천명, 가구 시청률 3.4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6천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동률. 19위 KBS1 KBS 뉴스광장 2부, 시청자 수 60만 5천명, 가구 시청률 4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6만 4천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200% 하락. 22위 KBS1 남부기창, 시청자 수 60만 1천명, 가구 시청률 4.1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5만 7천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900% 하락. 21위 KBS1 시니어 토크 쇼왕금 연못, 시청자 수 59만 4천명, 가구 시청률 4.2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3만 5천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600% 하락. 22위 KBSN 스포츠 2024 KBO 리그 연은 호라살과로 생받는 호라살과로, 시청자 수 59만 1천명, 가구 시청률 2.818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7만 2천명 증가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628% 상승. 23위 KBS1 KBS 뉴스, 영구, 30, 시청자 수 59만 명, 가구 시청률 4.2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21만 3천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800% 하락. 24위 TVN 서진인에이, 시청자 수 58만 4천명, 가구 시청률 2.336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9만 7천명 증가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145% 상승. 25위 SBS SBS8 뉴스, 시청자 수 57만 6천명, 가구 시청률 3.1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6만 2천명 감소. 26위 JTBC 아는영님, 시청자 수 52만 8천명, 가구 시청률 2.13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9만 2천명 증가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497% 상승. 27위 TVN 서진인에이, 시청자 수 44만 7천명, 가구 시청률 2.336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4만 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145% 상승. 28위 MBN 속 프리 쇼동 침이, 시청자 수 36만 8천명, 가구 시청률 1.893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16만 2천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716% 하락. 29위 TVN 뉴퀴즈 온 더 블럭, 시청자 수 35만 7천명, 가구 시청률 1.703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2만 8천명 증가. 32위 TV조선 강적들, 시청자 수 35만 2천명, 가구 시청률 1.882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8천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208% 하락. 31위 MBN MBN 뉴스센터, 시청자 수 31만 5천명, 가구 시청률 1.489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2만 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072% 하락. 32위 연합뉴스 TV 토요와이드, 시청자 수 31만 명, 가구 시청률 1.516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6만 1천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380% 하락. 33위 KBSN 스포츠 아이러브 베이스 볼련은 호라살과로, 시청자 수 29만 3천명, 가구 시청률 1.625%. 34위 TVN 뉴키즈 온 더블럭, 시청자 수 29만 명, 가구 시청률 1.703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3만 9천명 감소. 35위 YTN 뉴스와이드, 07, 50, 시청자 수 28만 7천명, 가구 시청률 1.502%. 36위 TV 조선 TV 조선 뉴스 연장, 시청자 수 26만 명, 가구 시청률 1.306%. 37위 채널A 뉴스 A, 시청자 수 25만 2천명, 가구 시청률 1.193%. 시청자 수는 지난주 대비 9천명 감소.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0.100% 하락. 38위 TV 조선 TV 조선 뉴스 7, 시청자 수 25만 명, 가구 시청률 1.298%. 39위 TV 조선 시사쇼 정치다, 시청자 수 24만 3천명, 가구 시청률 1.292%. 42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 엄빠 오여는 호라 살과로, 재닿는 호라 살과로, 시청자 수 23만 6천명, 김성희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.co.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지트 2024년 9월 1일 08, 10일 송고 NBSP NBSP 숨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.co.kr 존경하는 kasih.